다원이가 실종됐날 너는 왜 산에 갔냐고 다원이니? 다원이야? 뭐 그럴 일이 있었어? 출발하자 너희에게 얘기하지 못한 한 가지 현조 만약 정말 내가 죽는다면 나도 현조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? 현조를 만나면 그때 듣지 못한 얘기 하지 못한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? 여기 잠깐 쉬죠 그런데 너랑 현조는 언제부터 이 일을 알고 있었던 거야? 너랑 현조는 언제부터 이 일을 알고 있었던 거야? 조사를 했었던 거야? 그래서 그렇게 둘이 붙어다닌 거였었구나 설산 사고가 나기 전에 현조가 너한테 뭐라도 털어놓은 건 없었어? 아니 작년 여름 그 일이 있은 이유로 현조를 보지 못했어 작년 여름 아픈 일 많았지? 안타니아 더 워 correlig해 inscrever проп사님 감사합니다.